아니 근데 다현은 대유잼을 위해서 제작진에게 따로 부탁한 게 또 있다고요? 사실 저희가 단체 방송 예능 출연 되게 오랜만이에요.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텐션이 조금 낮아졌을 때 작가님한테 불씨에 그냥 음악 한 번 신나는 음악 틀어달라고. 텐션 없대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음악이 딱 나온다. 텐션이 떨어진 것 같다. 졸리다. 터졌다, 지금 터졌다. 안 될 것 같다. 그냥 일어나서 하기. 아이 선배도 일어나서 같이 해. 이렇게.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춤추는 거 보니까 나는 쯔위랑 정서가 제일 많잖아. 나랑 비슷해. 야. 아 같이 일어나서 해. 나 그런 거 좋아한다고. 나 이 정서가 아니야. 같이 해. 되게 춤 좋지 않아요? 약간 형님하고 결이 같은 것 같아요. 귀여운. 굉장히 탐이 나. 그리고 두 분도 같이 한 번 하시면 안 돼? 음악 한 번만 줘. 음악 한 번 줘 봐요, 음악. 음악 한 번. 두 분도 마주보고 같이. 우리 국진이 형이 진짜 웬만하면 춤 안 추시는 양반인데. 맞아요, 웬만하면 춤 안 추시는 양반인데. 결이 맞아, 결이 맞는 거야. 국진이 형이 또 이렇게 또 친구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챙겨주는 거야.